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이쁜가? 이게 이쁜가? 1번 2번 3번 오늘은 이걸로 가겠어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뭐해요? 나는 말이지 방금 무얼 했지 뭘 할게 뭐해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 방금 이거 먹었어요 아이스 초코 피해서 지워달라는 사람이 많네 이거? 별론가? 별론가? 이거? 이거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게 원본인데 너무 어둡죠 이거? 뭐가 나요? 1번? 2번? 3번? 난 이게 귀여운데 네 아까 비 왔어요 저 비 맞았잖아요 아까 아까 밥 먹고 나왔는데 비 맞았어 비 온 거 본 사람 봤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이제 내가 필터를 쓰는 줄 안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나는 지금 잘한 말이지 인나를 킨 이유?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보고 싶어서 켰는데 실시간으로 나 보면 재밌으니까 킨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서 모임은 올해 올해 한 2월인가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는 여러분 이 필터 별로예요? 나 완전 좋은데 뭔가 약간 캐릭터 같고 귀엽지 않나? 아닌가? 한번 바꿔봐 지금 이게 차 안이여가지고 어두워요 내가 그래서 아까 필터 킨건데 난 답정로지 이곳에 재밌는 일?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뭘게요 요즘 재밌는 일이 많아 요즘 이제 재밌어요? 아 아 지금 그 촬영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 봤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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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쌀 풀어줘 무슨 쌀을 풀어줘 무슨 쌀을 풀어줘 무슨 쌀을 풀어줘 아 맞아요 저 루키판치 수록곡이 꼭 넣었어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죠 아직 많이 어둡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썼어요 어쨌든 눈이 안 아픈가? 저녁 묵었나 아까 아까 묵었다 유정언니 왔어요? 유정이 왔어? 유정이 어디있어 유정이 바빠가지고 요즘에 제가 못 만난단 말이에요 유정이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못 만난단 말이에요 유정이 바빠요 댓글을 봅시다 요즘 꽃인가? 아 저 요즘 꽃인가 꽃 꽃인가이 갑자기 꽃이 생각나네 나 요즘 꽃 좋아해요 식물 화분 요런거 꽂혀가지고 이제 그런거 산적 있어요 식물 그리고 전 다음주에 베이킹을 할거에요 민주랑 그때 제가 또 베이킹한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유리가 댓글 달았어 유리가 댓글 달았는데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유리 댓글이 안 보여 유리가 뭐라고 달았을까요 유리야 유리한테 아까 카톡 왔는데 유리 왔어요 유리 유리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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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랑 유정이랑도 아는데 여럿 유리 유리가 뭐라고 했어 아 언니 이쁘다 맞죠 아 이거 유리 맞지 아닌가 유리 귀여워 제 작업실에 유리가 놀러왔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나한테 그 한라봉 쿠키인가 그거 주고받어 맞지 유리야 유리가 한라봉 쿠키 줬는데 유리야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댓글 MC하면서 재밌었던 썰 유정이 왔다 유정이 어디 있어 유리야 유정아 다 와봐 이거 뭐야 조구리씨 재밌었던 썰 일단은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그런지 되게 긴장했거든요 긴장을 했는데 이제 재밌었어 뭔가 또 이제 말하니까 또 재밌었어 제가 자꾸 긴장을 안해요 요즘 왜 그럴까 아 나는 불어답지 못했어 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다시 열심히 하니까 또 열심히 재밌겠습니다 여러분 팔로우미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많이 봐줘 제가 많은 꿀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알겠죠? 알겠어 몰랐어 알겠어? 아니 봐달라고 봐주세요 요즘 재밀 요즘 재밀? 재밀 뭐예요? 요즘 제일 재밌었던 일 저는 이렇게 라방하면서 재밌어요 지금 지금 나 지금 재밌어 내일 내일 짜자잔 뭐야 이거 뭐야 귀여운 네일 했어요 귀여운 네일 나 그리고 귀여운 페디큐어도 했어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 그리고 질문을 봅시다 아니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나 이제 집가 집가서 이제 집 가자마자 전 오늘 이 필터에 꽂힌 것 같아 미안해요 이거 싫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난 오늘 이 필터로 끝내겠어 나는 이제 집가서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갈 거야 헬스하고 그러면 하루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짭지만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난 항상 이렇게 짧게 짧게 자주 올게 알겠죠? 우리가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구간은 라방뿐이니까 다음엔 다른 방법들이 많겠죠?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밥 빨리 먹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어요 나 갈게 안녕 만나서 즐거웠어 응 나 벌써 가는 건데 원래 이렇게 짧고 이렇게 빠르게 탁 안녕 유리 안녕 유쟁이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